르르 쌍은 코딩 때의 일진이었나요? 저희는 누구한테 삥뜻긴 기억밖에 없어요. 아, 행님이 생각하기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구. 으응! 자, 민나! 콘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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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nichiwa! 콘르르가... 어, 뭔지 알지? 아, 와, 콘나이! 친구! 컨셉충이야, 컨셉충. 목소리 다 비슷하다고요? 아니. 자, 그러면 주르르 목소리 맞추기 시작! 시작! 스타트! 아! 내가? 이제 휴만이라고 부딪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이 안 하났네. 안녕하세요 해야지. 웃겨, 진짜. 4번 일이야. 가라고! 도장아. 도장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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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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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킹하? 크흠! 크흠! 도장아. 어이, 킹하? 킹하! 아흥! 왜 웃어? 어찌다. 고마워. 킹하! 자,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자, 여기부터! 아, 가와이 그네예요. 뚜뚜땅. 야, 내 시청자들 일본어만 쓴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킹당대예요. 근데 얘가 일본인은 아니고 일본 미화카다운 친구예요. 여기 주르르닌. 그리고? 안녕하세요, 쵸비예요. 저희 로아 같이 했었던 친구예요. 맞아요. 도장아유. 리헤라고. 안녕하세요. 승인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다들 제 실친 친구들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르르 땅은 코딩 때 일진이었나요? 나 일진 아니었잖아, 맞지? 아니었지. 저희 넷 다 똑같은 수드라 출신. 하하하하하하 그러셨죠? 맞지? 전 수드라 출신이라고요. 르르 땅은 실제로도 귀여운가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솔직하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쵸비랑 숭이랑 아시는 분 계시니까 온 김에 이제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자. 아니, 내 질문에 대답은 안 했잖아, 뭐? 근데 진짜 귀엽진 않아, 솔직히. 귀엽진 않은데. 귀엽지? 아니, 그게 안 귀여우면 뭐 하세요? 다들 여자들 모두 못생기시죠?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귀엽다. 주루루는 실제로도 귀엽다. 하하하하. 주루루 커버복. 우리 딸 커버복 중에서 좋아하는 거 있으신가요? 모찌롬 리마인드가 나. 아, 뭐? 잠깐만 다시! 뭐라고? 구메구메 관심가 나아이. 안녕?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오늘 잠시 놀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루루 방송 얼마나 아는지. 주루루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은? 정답, 승희. 사이언티스트 커버 형사. 흥님은요? 아, 흥님이 생각하기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고. 으응. 넌 나가고. 넌 나가라. 넌 나가라. 그러면 사이언티스트 정답! 오! 몇 만에게요? 어플. 사장님 납화 주시면 안 되겠네요. 아, 맞춰야 둘이죠. 야, 진짜. 아니라고. 저희 수두라라니까요. 하하하하. 저희는 누구한테 삥뜻긴 기억밖에 없어요. 저희는 딱 두 화질면 돼요. 돈 있어? 네. 제분 나는 실제로 웃을래? 삥라, 숭르러, 숭르러! 인천 왁타수님 아무도 감사합니다. 전 왁타수만 마셔요. 두루르가 옆에서 리액션하는 거 직관하는 거 어떤 모습인가요? 느린땅 오늘 시행 세금 떼고 엠빵해요. 엠빵 안 하죠. 저희 초대해준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진짜 착착한 거야. 열정 페이? 맞아. 열정 페이 맞는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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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숙 먹자 했잖아. 기 먹자, 기! 안녕! 느린땅 친구분들이니 다 17살이시겠네요, 하하와. 우리 여고생장들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하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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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쉬는 날에 독사를 하면서 차를 마신답니다. 하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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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람치는 지나 본거죠? 알았어. 맞나? 너람치는... 야, 저거 너람치는... 아, 신발은 진짜 잘 도와드래! 신발.... 공물주님! 자, 신발. 들검님이야! 신발. 누린땅. 누린땅. 뇨? 표준화 쓰려고 노력하지가 않아. 그니까. 아, 진짜? 어... 아, 난 서울만 써야 되는 줄 알았지. 아니, 아니다. 아, OKOK! 다들 부산 지방령이신가요? 네. 나, 그쵸. 야, 서울만 그게 쓴 거냐. 언니 쓰고 있는데? 쓰고 있었는데. 야 내가 서울말 제일 잘해. 아니야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인마.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진짜 니 진지하게 서울말 해봐. 한 방씩 진지하게 서울말 해보자. 아 진짜로 이렇게? 어. 자 내가 서울말 한 번 해볼게. 근데 나는 방송에서 많이 했어. 뭔 소리지? 한 방씩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자. 자 힝힝부터. 블루베리 스무디. 자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블루베리가 맞아? 아니지.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자 4번 4번. 얘들아 블루베리 스무디 먹으러 갈래? 다 탈락. 내가 제일 잘해. 님들 4번은 잘한 게 아니라 님들 그냥 멘트가 좋아서 꽂는 거잖아요. 친구분들은 주르르 유튜브 구독했나요? 했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밖에서 볼 수 있어? 내 유튜브? 당연하지. 지하철에서 볼 수 있다고? 당연하지. 그건 좀. 내 중에 누가 노래 잘하냐? 역시 아이돌이 느르 땅이 아닐까요? 그쵸. 메인보컬이죠. 아 나 메인보컬이야? 응. 어디서? 이세돌에서? 아니 우리 수두라 사이에서. 우리 수두라 계급에서 메인보컬 난다.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어 através의 애니 알려주세요. 최애 애니. 숭이 님 있으신가요? 땡카이 CAINO. 러브라이브. ziehen 님은 애니 안보죠? 저는 오직 짱구는 못 말려? 진짜 갓바닌이다. 진짜 갓바닌 그냥. 진짜 그냥 킹바닌이다 진짜. 제발 인터넷 좀 하고 살아 인마. 죄송해요. 모델이신 말고. 다 같이 러브라이브 노래 한 번 부를까? 뭐죠? 아니야. 아니 릴펀네 친구 데리고 갔을 때는 완전 우장살 풀었는데 우린 난 우장살 왜 풀 게 없지? 아니 우리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아니 그 가슴 따뜻한 우장살을 나도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따뜻했던 거. 그거 가지고 따뜻한 거 없나? 휴대폰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 이지맥 시켜서 돈 받아낸 거? 아이고 씨. 맞아 저희가 소년 탐정 긴즈들처럼 취미급상 패더미룸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사기꾼이 저희한테 뭐라 했지? 사이버 공격으로 신고한다고 그랬잖아. 맞아. 실정. 아니 이거 미담 아니야? 아니 완전 많은데. 이거 미담 아니야? 엄청 많은데. 음. 괴담이래. 이게 부스터 스타일. 오? 왜 따라해? 말투맛 스타일 하셨는데. 오. 냥. 원래 끼리끼리 모인다고 어린이 팔이면 감동적인 거 좋아하고 르르 땅을 느낀 거 좋아하잖아. 그런가 봐 진짜. 아 그거 진짜 맞아. 지금 끼리끼리 맞는 거 같아. 어 맞아. 승이도 이상형 1순위가 유머잖아. 맞아 맞아. 나 많아도 유머코드 잘 맞는 사람 1순위거든? 맞아. 이상형 1순위가? 그렇게 타까 중요하지.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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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그래 너. 채팅창에 너. 그래 너. 아니야? 넌 맞고 넌 맞고. 넌 맞고. 넌 맞고. 넌 나 따라. 갸루 짱 예쁘다. 같이 따라하던 게 지금 친구분들인가요? 너 이거 알지? 갸루. 짱 예쁘다. 예쁘다. 같이 놀래? 예쁜 애가 좋아. 갸루. 아니 그냥 다들 그. 유튜브 망령들이라서. 저희 쇼트 진짜 많이 봐요. 나는 아닌데? 닌 너무 일반인이야. 아니 니 대체 쉬는 날을 뭐라고? 뭐라고 놀아? 인쌤 MC. 쉬는 시간에 대해. 책상 주변으로. 모여든 미진들 이야기 앞뒤가지만 엿듣는 기분이야. 피식 피식. 이거 10번 자리 간접 체험 맞지? 10번이래. 이게 10번 자리 뭔지 알아? 왜 웃어? 안다 안다. 안다고? 아니 이런 거 알지. 뭔데? 그 찐. 헉. 헉. 찐. 아니 내 유튜브 봐서 안다는 거야? 헉. 어쨌든 웃기면 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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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르르 땅이 아이돌 됐다고 했을 때 어떠셨나요? 와. 최고의 아이돌. 아니 좀. 미단라스 르르 땅 친구들. 근데 원래도 될 아이돌이었어서. 어 맞아. 세뇌당 했다니까. 내가? 어. 르르 아이돌이니까. 어 르르는 당연하지. 약간 그 여고의 아이돌스러웠다. 어. 어. 맞지 맞지. 수드라 여보의 아이돌이었어요 제가. 수드라 여고. 냐. 르르 땅 맨날 잠만 졌다는데 진짜요? 아. 네. 아니요. 진짜. 아니야. 식사냥으로 오고. 진짜 점심시간마다 깨우면. 에 remains 이렇게 일어났다가 밥먹고 다시 일어나서 집가자 원래 곤주는 잠이 많아 수다라는 잠이 많아 오늘은 분이서 뭐 하셨나요? 안녕! 합창시절 체육시간때 뭘 했나요? 수다! 체육시간에 우리 그냥 어떻게든 빼려고 수다만 했지 여자애들은 피고 아니면 수다에요 그거 알지 우리 체육시간에 맨날 조깅 자깅 한 바퀴 돌거든요? 조깅할 때도 특유의 그 호흡법 있어요 맞아 하운 호흡법이라고 습습 하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하 습습 하하 나 아직도 헤내돼서 달릴 때 그러거든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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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나도 좀 습습하 이거 나 멀리 걸을 일 있으면 진짜 습습하 습습하하면 덜 힘들어 다들 기억해? 다들 기억하라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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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랑할 건데 잘 자면 되세요? 약간 스푼 라디오처럼 해주세요 한 방씩 마이크 대고? 잘 자요 아니에요? 굿나잇 오당 잘 자요 나 못 자래 제 다음에 3가지 계속 진심으로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